안녕하세요 줌덕라이프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 생각이냐면요 그 전에 제 영상에 나왔었던 박며들고 있다는 그 친구 기억나시죠? 누구지?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박며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친구와 또 집에서 조용히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둘 친구를 데리고 오늘 방탄 카페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탄 카페를 한번 구경해 보겠냐고 했을 때 그런 카페가 있냐고 굉장히 놀래더라구요 사실 저도 덕질 전에는 그런 카페는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깜짝 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친구들의 찐 놀라는 표정이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10분 뒤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신기하지? 되게 신기해요 이런 게 있단 얘기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갈게요 따라라란다 미세용 한글 한글에 못 읽어 전국이 생일 아 그럼 생일때마다 멤버들 아 그치 되게 신기하다 이게 버터가 구찌야 아 진짜? 아미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 소파에는 여기가 제일 대표적인 여기가 제일 대표적인 여기 그 왓섬 밴에도 나왔어 박준영 아 아 아 아 아 아 나보다 더 신나보이는건 기분도 자신가?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오, 맞아. 그래, 여기 하고 있잖아. 이리 와. 버터 팔찌야 버터. 어쨌든 못 산다. 아 그렇구나. 꽃걸이. 예쁘다. 5등은 정사 가지고요. 2등이야. 어 진짜? 아닌가? 5등인가? 5등이야. 이거랑 미니변화야. 그거 아니면 이게 미니변화거든요. 아 이게 더 나아? 네. 네. 저 자랑해보게. 좋았어. 당첨. 응 당첨. 어 커피 시키면 주는거야. 가다가. 응. 기인들이 가보실거에요? 네.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. 처음에 왔어요. 처음에 왔어요. 몰라요. 헬스는 그저께 갔다왔어. 감사합니다. 어 나 아는 언니 정국이 침팽 있는데. 아 그래? 주면 되겠다. 완전 좋아. 나 부러워하잖아. 지금 오늘 온거. 아니죠? 하하하하하하. 가고싶다기도. 가자. 누구 넣기주로. 가자. 하하하하. 나 둘 다기다. 나랑 같이 한거 같은데? 4등. 4등이야? 네. 4등이요? 마우스패드? 그립톡 아니면 마우스패드? 마우스패드가 다 떨어졌구요. 그립톡만. 그립톡 주세요. 핸드가 인기가 많았나보네. 뭐지? 이거 이쁘다. 이쁘다 이게. 이게 버터앨범 사진이거든. 아 그래? 그럼 이거 해야되겠다. 이거 하자. 감사합니다. 이거 딱 두개 남아있거든. 오오. 처음 와봤으니 신기하지? 신기하다. 어 일가. 다 오늘은 그거구나? 전국이야 오늘은 다. 다 보내줘야 되겠다. 무서워.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. 다 그 tee 에게 또 괜찮음이야. 여러분 이 Aukey emosa-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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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끝났니? 땡! 실패! 10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 10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 10초에 5골을 넣어야 하나? 해보자. 5골을 넣는 거예요? 5골을 넣는 거예요? 2번 언니 한 번만 더! 1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 2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 2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 1초에 5골을 넣는 거예요?